다음을 못들어가는 것부터 지금 청신들을 찾으세요 청신들 지금부터 비상률을 드리고 현상들을 주셔야죠 20kg로 인해 주민들에게 비상훈련을 가져와서 최대 대신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기를 지켜주셔야 하는 동지의 선을 설치해서 지금 최저히 공개합니다 외부로 세는 정보를 차단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발전소가 폭발했다고 발전하고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위상계의 교육을 얼마라도 못해야죠 27kg, 30kg 20kg만 해도 94만명이 있습니다 요 94반명이 다 어디서 가요? 근데 갈 곳이 없어 거기서 쏟아져 나온 30kg 넘게 340만명도 정답은요 여기에는 애교 대전으로 싸움을 가지 전세계로 따로 물러지게 그 다음 인물 동전들의 가동을 굉장히 통치해야 합니다 그 바로 은혜가 오신 것 남은 전시상에서 동제 벌로는 전세대처럼 날씨는 스펙스 천만한 사람들은 그런 지옥을 보고 싶으신게 될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